잔지바르 섬에서 바다 거북 고기를 먹은 후 8명의 어린이와 1명의 여성이 죽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증벌을 기다리고 있다.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는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개구리 다리에 대한 식욕은 아시아에서 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운동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군대와 해병대가 둘 다 로모 둘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남성 기머노이드 로브시그 로핑 사건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로운 수치는 작년에 영국에서 전기 자전거 화재로 11명의 사망자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NVIDIA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AI 사용에 대한 저자에 의해 고소됩니다. 유니버설 AI 인플로이인 에마는 2,500만 달러로 스테스에서 나온다. 리플은 봇을 사용하여 법원 문서에서 발표된 XRP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전 액티비즈원 CEO인 다비코틱은 셧다운 두려움 속에서 틱톡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뉴스기관은 웨일즈의 공주 캐서린의 이미지를 리콜하여 조작 문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키와 로데오를 건너면 무엇을 얻습니까? 야생과 엉뚱한 스키 조딩 연구자들은 가짜 충전 스테이션 위피를 사용하여 테슬라를 해킹하고 도둑질합니다. 개념 증명 악용은 진행 소프트웨어 오픈 서드 취약점을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리눅스 6.8은 유인텔엑스 이 그래픽 드라이버와 함께 안정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웨일즈 앤더스는 라이브 액션으로 첫 오스카산을 수상했습니다. 짧은 헨리 설탕의 멋진 이야기, 마리우 폴에서 20일 동안 AP Mate PBS 프론트라인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오스카산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은 고질라, 마이너스 1의 첫 번째 최고의 시각효과 오스카산을 수상했습니다. 일루미네이션과 닌텐도는 슈퍼모리어 브로스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슈퍼모리어 브로스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는 2026년 4월 3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잭 겔리피에너키스는 건물에서의 유일한 살인사건 시즌 4, 21세의 프랑스 이니 초콜라틴 앤 페인에이 유 쇼콜라 월드컵에서 우승합니다. 엠마 스톤은 가난한 것들을 위해 최고의 여배우로 오스카산을 수상합니다. 데뷔인 조이 랜돌프는 더 홀더버즈에서 그녀의 작품을 가장 좋아한 후 첫 오스카산을 수상했습니다. 더 보이앤 더 헤로는 최고의 애니메이션 기능 오스카산을 수상합니다. 오페나이머는 오스카산을 지배하여 7번의 승리 중 주요 상을 수집합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마구우드 로비 엠마 스톤으로 아이 저스트 저스트 캔으로 오스카를 정기로 정기하고 더 열정적으로 노래합니다. 슬래시는 또한 무대에서 흔들린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배우를 지원하고 오페나이머의 첫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공군 전력은 중국 주변의 첫 성체인에서 새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니커이는 외국의 도움으로 개발된 북한 미사일이 중국은 내각의 공산주의 파티 그립을 강화하고 법률 변화와 함께 영국에서는 토리 엠피에스카 3일 전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무슬림 군인들에게 기념 계획을 비판한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 무슬림은 라마단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엘버타가 프라임 땅에서 재생에너지를 금지하고 깨끗한 조회수를 보존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의 쉰에서 회수 가능한 기름이 남아있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지진 이후 의회의 원자력 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미 킬멜 지미 킬멜은 오스카를 멈추고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에서 다시 발사하여 쇼를 지루한 것으로 비난했다. CNN의 성매매 피해자가 소트 리버터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원의원은 공정하지 않다고 KT 프릿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국경 정책이 그의 대통령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아는데 사용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TSMC는 주식 열리를 기록한 후 세계 10곳의 가장 귀중한 회사에서 자리를 회수합니다. 레딧 투자자들은 계획된 IPO에서 최대 7억 7천4백만 달러를 찾습니다. 리비안의 새로운 트리하우스 옥상 텐트는 영화 프로젝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인도의 암호 투자 플랫폼 머드럭스는 인도 투자자에게 미국 비트코인 ETF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퍼스트셀로 블록체인에서 USDT 발사 시 테더눈 태국세 있는 공인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ETF를 발견한 문을 엽니다. 나이지리아는 2주 동안 파이낸스의 규정 준수 책임자와 아프리카 관리자를 구금하여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푹트는 국제 지불에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률에 서명합니다. 바이든은 새로운 예산 제안서에서 30%의 암호화 채굴세를 부활시킵니다. 새로운 뱅킹 트로이 목마 클로크는 피싱 전술을 통해 브라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에서 잭 브레인지 팀서티 결함을 악용하는 바이올리언 위협 행위자 크립토 스케머지는 영국 거주자로부터 평균 15,000 파운드를 훔친다고 TRM 레브지는 말합니다. 레브로보아윈 엔보이는 서부사하라 정착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2년 전 러시아는 서부사하라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레브로보를 만나서 서부사하라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제했다. 러시아 니카라과 평화로운 해 기술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 영공을 건너는 아르헨키나 등록이 있는 비행기를 금지했습니다. 텔레그램 공동 창립자인 드로보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사는 수익성에 가까워지고 IPO의 IPO, IPO가 30억 달러에 달하는 텔레그램은 양택수 클라우드는 음성으로 감정을 분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조이한 신경망을 소개합니다. 투터 메일은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양자저항 암호화를 추가합니다. 테스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2000km 길이의 강화된 설치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세력이 공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0km 이상의 전쟁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발전 중지, 우크라이나 상황 훨씬 더 나은 상황은 젤런스키가 주장했다. 법안은 러시아주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954년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로 무효화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국민이 작가로 재개된 간첩 혐회로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스파이 서비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방해를 시도했다고 비난합니다. 러시아는 1월에 평가된 정보 커뮤니티 3월 16일, 디즈니랜드 레벨 요금으로 3월 16일에 완전히 문을 열기 위해 일본 중고의 지브리 파크, 조엘 맥케일은 커뮤니티를 촬영하는 동안 신체적 변경 중에 쉐비 제이수의 어깨를 달구했다고 스팅은 트리오의 일환으로 스팅 3.0 투어 날짜 공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NRWA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일부 대행사 직원들에게 하마스 링크를 거짓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다고 카책헤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UN 지도자 구테레스에게 10월 7일의 희생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테러 혐의로 팔레스 타인 3명을 체포합니다. 리버풀은 세계 최대의 조력 프로젝트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싱크탱크에 따르면 석탄에서 인도네시아의 메탄 배출량은 기후 약속을 위태롭게 하면서 보고된 것보다 8배 더 나쁘다고 말했다. 로서템은 인도네시아의 snpp를 건설할 준비가 되었으며 10년 전 로서템은 인도네시아의 90억 달러의 원자력 프로젝트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보고서에 따라 러시아보다 앞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입니다. 프랑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막고 러시아는 수단 해커를 지지했다. 중국의 새로운 초음파 드론은 공기역학적 효율로 FEE를 이겼다. 오바는 말으라고 해이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팬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곤은 의회가 우크라인하로 보낸 무기를 대처하기 위해 10달러 업을 넘는 10달러 업을 넘겨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한 응답으로 와이트. 깃발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60년대 초반부터 힌두교 오른쪽 날개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인도에서는 인도가 무슬림을 배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민권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함에 따라 법이 통과된 지 4년 만에 시민권 수정법 규칙에 통보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지라는 홍해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오만 걸프 근처의 군사운동 5일 전 조언자들은 경보를 울리고 트럼프는 개인과 캠페인 트레일에서 탈취를 찬양합니다. 트럼프는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1월 6일에 투록된 것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알렌 씨는 트럼프를 후원한 후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합니다. 캐나다 항구에서 사용되는 중국인 크레인은 미국의 보안 문제로 표시되었습니다. 레이몬도는 미국 측 공급을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집중하기 위해 중국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엔프리 아이디아이 ARTX50 시리즈 블랙헬 GPU는 512비트 인터페이스와 함께 28G BPSG DDR7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기울여 텍사스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연령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차 회로 심사위원 규칙 CSU는 독일, 이유럽의 석재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체 미세미 나노 플라스틱은 세포분역 중에 전달됩니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가 메타를 강화하고 페이스북을 사람들의 정로 슬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의 사진 피드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앱에서 작업하는 틱톡 여자는 회사가 AI를 사용하여 그녀의 유사성을 훔쳐 심해 광고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워너브라더스, 스매시 브로스, 스타일 파이터 멀티버서스는 2024년 5월에 시작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디벨로퍼 시프트업 23억 달러의 예상 평가에 공개됩니다. 샘성의 갤럭시 A55 및 A35는 6.4 올드 스크린, 우원의 중점 한국은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 7000 AI 로봇 인형을 노인들에게 배치합니다. 바이두 CEO는 유명한 탕시대 스타일을 인용하면서 제국 중국시에서 AI 모델 베스트스 오펀의 GPT사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제조업 저는 소비자의 운전 행동을 포함 회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교사들은 개의 말하지 말아라 법안에 따라 성적 취향과 성 아이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타와 교육위원회는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졸업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버지니아주에서 미혼인, 동성 커플 등을 위해 IVF를 허용합니다. 케이트 공주는 가족 사진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집을 실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펜타곤 보고서에서 주장된 UFO 목격은 일반 대상의 잘못식별이었다. 구글은 수천 개의 딥스페이크 포르노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워 무네큘러즈는 오스카즈에서 마틴 스코시즈의 세번째 영화입니다. 엘퍼시노는 어색한 베스트 픽처 델리버리는 프로듀서들의 선택이라고 최근에 엘퍼시노는 오스카즈 베스트 픽처를 발표하면서 후보자를 발표한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앤드류 테이트와 그의 형제 트리스탄은 영국이 발부한 체포 영장 후 루마니아에서 구금되었습니다. 중국 개발자 뱅클린 무디즈의 정크 영토로 끊었습니다. 중국의 주택 장관은 부동산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파산해야 하며 중국 교재 기관은 대형 은행들에게 뱅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어 비행비는 전세계 플랫폼 목록에서 실내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과인은 환자의 척추를 수리할 때 영국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VR 고구를 사용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iOS 18을 사용하여 보청기 모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거머니 주장한 M4칩으로 맥북 프로의 공식 개발을 시작합니다. 아우디 A3L 스트리트는 고급 스바루 크로스 트랙처럼 보입니다. 뉴 페트롤 BMW M3 계획 M4 퓨처는 불분명하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2023 에르센테스 AMG 253은 AMG 엔트리 레벨 하이브리드 클래스에 대한 263S8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재정적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은 영국 학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주에서 쉬인 쇼핑 및 기타 국제 소매업체에서 ICM 세금을 2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10이면서 아르헨티나 죄수들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붐비는 교도소를 구하기 위해 60일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경찰은 헝가리 경찰관과 함께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생성 대량 종격전의 레크레이션과 같은 콘텐츠에 대한 풀일치, 로블록스, 레딧 및 기타 바이든은 개인 재택의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한하여 바이든 이 트럼프가 자격을 부유할 때 세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부유한 지분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주식을 내놓을 때 캐스팅합니다. 굿일, 14달러 95센트의 희귀금 레고 조각을 나열했습니다. 18,101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구글 지갑은 이제 지메일에서 영화 티켓과 탑승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필리폰은 모잔비크야에 가까워지면서 구축됩니다. 신비한 히타이트 엠파이어의 3,300년 된 태블릿은 4개 도시의 지명적인 침략을 설명합니다. 연어 농장은 점점 더 대량의 죽음에 맞아 보잉 내부 고발자는 우리에게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객이 사고를 재개함에 따라 레텀 보잉 787에서 블랙박스를 압수하는 뉴질랜드 렉서스는 테슬라 머세이디즈에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안전 등급을 이기고 테슬라는 자동화된 운전 기술에 대한 낮은 점수를 얻습니다. 직행은 오래전 세계적으로 부시 중에 동남아시아 행콩에서 첫 오른쪽 드라이브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리엘 헨리 IT 총리는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임한다. 슬로바키아는 2개월 전 슬로바키아의 의회 영설자 서약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고 슬로바키아 PM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끝내기 위해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교황 프렌시스와 마찬가지로 푸티는 우크라이나 협상을 크렘인 대변인이 발표함 선호 옵션으로 본다. 디시지의 페리 시버트는 2022년에 대출 기관을 구하기 위한 과감한 입찰에서 창세기와 제미나이 합병을 쳤다. 골드먼스의 지즈가 약세 자세를 끝내면서 코인베이스가 중립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크리프토피아 교환을 파산하여 일부 채권자에게 암호화를 반환합니다. 페루체포음이 이스라엘 사업가를 염사하기 위해 이란의 음무에서 이 후한올랜도에 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은 미국 마약멜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젤라 제이오는 우연히 그녀의 테슬라를 반대로 한 후 사망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대부분의 활성주식 일본, 엔티티, 믹스인드웨스, 믹스비셔이 UFJ, 탭코, 레큐턴, 홍콩, 혹, CCPC, ICPC, 자이오미, 차이나타워, 영국, 로이즈, 바클레이즈, JD 스포츠, HSBC, 표준전세, 미국, 테슬라, AMD, 누비디어, 애플, 화이자, 목록은 시간 보고서를 작성한 가장 적극적으로 거래된 주식을 반영합니다. 와이오미는 데이오스를 비영리 법적 툴을 주기 위해 법을 통과시킵니다. 게리 젠슬러 세 회장 게리 젠슬러는 애서리엄이 보안인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암호화를 롤러코스터에 비유합니다. 12아이는 여행사가 학생 비자를 사용하여 인디언을 러시아 전쟁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인도인은 러시아와 싸우도록 네트워크를 보내는 네트워크를 습격합니다. 중국과 스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러지본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EU에 가입하기 위한 주요 개혁 승인을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에서 의회 조사는 중국 크레인의 통신장비를 찾아 스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정부 해코가 경영자 이메일을 감시한 후 소스코드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CXM2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우리는 중국의 집발전을 더욱 억제합니다. 미전인은 이미지 도난에 대한 안전성 AI를 비난하고 직원을 금지합니다. 베벌리 힐즈 중학교는 디프페이크 누드 포토스 사건 이후 5명의 학생을 추방합니다. 오퍼네이의 GPT는 이력서 순위 실험에서 편견을 보여줍니다. 휴스턴 경찰서장은 직원 부족으로 경찰관이 264K 사건을 철회한 후 샤과합니다. 시카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웹스포터 종기탐지 시스템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국방부 교시 음모이론 빈밀 미국의 증거는 외계인 기술에 관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이든의 오디오 클립이 등장하면서 네턴하이어 후에게 가자 에이드에 대한 예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원조 에어드롭에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낙하산이 열리지 않을 때 구글은 이스라엘 기술 행사에 항해한 직원을 내부 반대의 마운트로 해고합니다. 스위스에서 플레이 랜섬웨어는 6만 5천 개의 정보 문서를 유출했습니다. 이 공격은 수천 명의 웹 사용자를 암호 크래킹 본넷에 맞춥니다. FBI 사이버 크림 보고서는 미국의 암호화 투자 사기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질라 마이너스원은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사진을 획득합니다. 더하면 칠승리 코미디가 재집을 찾지 못한 후리의 깃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 필로터비 썬베이비 제시카 스미스 딸을 낳습니다. 마둔나 샥스 팬들은 에픽 셀러브레이션 투어 퍼포먼스를 위해 카일리 미노구 솔리드 스테이트 EV 배터리는 곧 새로운 혁신 덕분에 1000km 범위를 가질 것이라고 학자는 말합니다. 계란을 놓는 기술연 MPB언제는 젊은이들을 위해 우유를 생산하고 과학자를 찾습니다. AI 책벌 모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영어로 생각합니다. 올해 850만 올드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 애플을 기어올렸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및 아이패드 프로는 둘 다 랜스케이프 페이스타임 카메라를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브리는 콘솔 상점과 징계에서 성인 수영 게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D 파이팅 게임 헌터 엑스 헌터 넨 엑스 임팩트는 PSO, 스위치 및 PC에 대해 확인되었습니다. 피로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복스의 콘솔이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패션 상점 쉐인 디지털 컨텐츠 규칙에 따라 EU 조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더 이상 1,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사업에서 판매자에 대한 대출을 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에그콤은 불법 블라인 도박 항고를 위해 구글과 트위치에 새로운 처벌을 캐스팅합니다. 피치는 터키 랩 E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아울룩 긍정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자 자산기금은 항공, 비디오게임 및 스포츠에 배팅하면서 석유 대기업 아람코의 우버 규모의 지분을 얻습니다. 미국 상원에 루 번스틴은 MLB의 오리올스를 구매하기 위해 거래를 주도하고 주요 승인을 얻었습니다. L1121라일리는 FDA가 놀라운 움직임으로 알츠하이머 약의 승인을 지한시킨다고 말합니다. 737맥스 비행기는 일주일 만에 세번째 보잉 사고에서 텍사스 활주로를 굴립니다. 바이든 이민자 거주 프로그램은 연방판사가 매달 미국으로 4개국에서 3만 명의 이민자를 허용하는 판사를 지지함으로써 연방판사가 지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마르 아라고 마이 레고에서 빅토르 오바 빅터 오번 룰 주최하고 헝가리 PM을 한상적인 리더로 칭찬합니다. 바이든 캠페인이 ADN 슬랩트를 시작함에 따라 소트가 기금모금 행사를 기록한 후 바이든인 광고 에베리 트럼프 오펀의 SM 올트먼은 조사가 그를 청소한 후 탑승으로 돌아옵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의해 방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레디트나의 월스트리트 버스가 주가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이든은 베더러 위즈어브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지는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 채권 구매 규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익 통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 룰스라고 말했다. 응역세의 지출붐 덕분에 중국의 소비자 가격은 반등하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직계입니다. 포천은 앨런 머스크의 엑스카 아마존과 삼성을 시작으로 스마트 TV용 유튜브 클론을 출시하여 비디오로 피벗하기 위해 입찰했습니다. 바이든은 티토크레다운을 서명할 것이며 트럼프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왓츠앱과 를 메신저는 매더가 발표한 EUDMA를 준수하기 위해 신호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운영 가능하게 됩니다. 트럼프 동맹국과 아딸은 공식적으로 RNC를 인수합니다. RNC가 마이클 워클리 라라 트럼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함에 따라 리더십 인도는 영국 PM 리시 수나의 어머니 수다 머시 서드허머시를 의회에 임명했다. 터키의 어더건은 3월 지방 자치단체 선거가 그의 최종 구경 언론 보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바다에서 또 다른 방울 플레이브라운드 VEO 1024px 미야학 모델 플레이브라운드 VEO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한 확산 기반 텍스트 리뉴어 플레이브라운드 VE의 후임자입니다. 플레이브라운드 VEO는 미적 품질의 최첨단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사용자 연구에 따르면 모델이 SDXL 플레이브라운드 VE 픽서튼 엘파 돌레이브라운드 플레이브라운드 VEO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두 개의 고정된 미리 훈련된 텍스트 E코더 어핸 클립 VE G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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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잠복 확산 모델입니다. 안정적인 확산 XL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C-SER 사이버 보안 경고 및 자문 애플 사파리 17.4 맥OS 소노마 14.4 맥OS 벤트랍 13.6.5 맥OS 몬터레이 12.7.4 왓츠 OS 10 4 tvOS 17.3 비전 OS 1.1 과 같이 여러 제품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 했습니다. 루이스 몬테네그로는 포르투갈의 센터 오른쪽 스넷볼즈에서 승리를 주장합니다. 인도의 여론조사 배널 회원은 전국 선거 전멸 주전 입니다. 테즈메니아의 현재 프리미어는 선출되면 세계 최대의 초콜릿 분수를 건설 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엘셀보도는 24시간 동안 엔티갱 이머전시 법령을 연장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유효했습니다. 미군의 해병 해병대는 IT 대사관으로 해병대로 하룻밤 공수로 일부 직원을 대피 시킵니다. 수백 명의 주방된 티베트인이 인도에서 반란 기념일을 행진하여 중국에게 티베트를 떠나라고 요청했다. 스페인 총리는 의회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전 항목이 하마스 공격을 참조하기 위해 나타난 후 새로운 유로비전 노래를 공개합니다. 네타냐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최소만 3천명의 테러리스트가 살해된다고 말합니다. 맥크로는 2024년 5월 의회 토론을 목표로 하는 생명의 끝법안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에 있는 세계의 최고 질소 가스 제조 업체 실행에 사용되는 바 제품 인도는 15년 동안 사장님 4월 8월 10일 31